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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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저번에 보리 보고 심장이 고장 났잖아. 어 저기 언니 보리 보리 예쁘죠 엄마니까 얘 엄마니까 보리가 얼른 털이 다 보 원상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럼 더 이쁜데 내가 잘라진 데가 자꾸 털이 안 올라오네 큰일 났어 털이 올라와야 이쁜데 또 잠들었어? 그새 잠들었다? 쩡이 언니하고 누룽진님도 강아지 자랑하고 싶으면 저한테 사진 보내줘요 내가 커뮤니티에 올려줄게요 내가 지금 커뮤니티에 세 분 강아지들 사진 올려줬거든 아까 강아지 사진 올려달라 해서 올려줬어 누룽진님도 눙지하고 쩡이 언니는 뽀사진 이쁜 거 있으면 나한테 올려달라 그러면 내가 커뮤니티에 올려줄게요 나한테 사진 보내요 누룽진님도 쩡이 언니도 누룽진님 봤어요? 아까 봤어요 너무 예뻐요 네 쩡이 언니 이쁘게 찍게 되면 보낼게요 네네 보내주세요 커뮤니티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애기 자랑 애기 자랑 시간으로 올려 드릴게요 내 애기 자랑 이번에 아주 잘 가렸어 안 보여 아주 좋아 이런 식으로 자는 거야 두두야 아주 좋아 알아서 가렸잖아 응 그렇지 저기 언니 자 알지 가림 응 끄 끄 끄 지가 알아서 가렸네 지가 알아서 발로 이렇게 요염하게 꼬면서 알아서 자체 가림으로 이렇게 아 얘가 센스가 있어졌네 좀 아 아까 매너 손수건 했던 애가 센스가 생겼어 응 자체가 자체 손으로 이렇게 돼서 지가 알아서 딱 가렸어 같이 보여도 되요? 편하게 하자요 두두 라고 cut 헤 approximation 쩡이 언니 알은 보이네 눈물 나오는데 두두야 알까지는 어떻게 안되지? 롱다리가 아니라서 안된대 털을 좀 더 길러보자 올해 누룽진님께서 역시 우리 두두는 센스쟁이에요 너무 센스쟁이에요 우리 두두 아유 좋아요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웃겨 무한 크크클 하실적이오니 나도 지금 웃겨가지고 눈물 넣은데니까 두두야 아침부터 큰 웃음을 주네요 오 또 가졌어 예술이야 두두 센스있어 두두 어우 진짜 센스있다 우리 두두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어이거 눈빛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빨려보지 응 응 엄마도 두두 사랑하지 own fantas gefunden 으 흐흐흐흐흐흐흐흐흑 say 두두야 너 봉알때로 가자 도도 눈빛이 개슴치레 개슴치레 오 수루룩 수루룩 수루룩